오늘 먹을 음식은 이겁니다 뭐 이런거랑 이런게 나오구요 여기 요구가 있어요 먹는 방법 맞는진 모르겠으나 다 때려 붓는다 그냥 다 넣어 그냥 짜란짜란 짜란 짜란 물 더다 그리고 이제 5분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요구가 있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유부가 그냥 먹으면 맨 처음 엄청 뜨겁거든요 저는 미리 그냥 찢어놔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맨 처음에 이거 먹었을때 편의점에서 파는게 이렇게 맛있으면 일본 음식은 진짜 다 얼마나 맛있는거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맛있는거였어 간장베이스 우동맛 맛있습니다 간장베이스 우동맛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의점에서도 대부분 구입할 수 있어요 되게 유명한 우동이라서 그리고 가격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뭐 천얼마야 하겠죠 한국돈으로 그래요 오늘 여긴 오늘 여긴 여기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내일 봐요 안녕 쉿 쉿 쉿